안녕하세요.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줌바 강사 엄지현입니다. 줌바 댄스란 라틴 댄스에 피트니스를 종목한 댄스로 라틴 음악에 맞춰 다양한 댄스 스텝을 넣어주는 춤입니다. 줌바의 베이지 스텝 4가지로 메렌게, 탈사, 홈비아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메렌게 스텝을 이용한 옷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렌게 스텝의 코어 스텝을 가볍게 4박자로 걸어보겠습니다. 마취라고 행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볍게 오른발부터 가볍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1, 2, 3, 4, 1, 2, 3, 4 이렇게 가볍게 걸어주는 메인 스텝, 코어 스텝, 마취 동작으로 모든 스텝이 다 이루어져 있고요. 가볍게 음악이 흐르면 이렇게 가볍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박수를 치시면서 음악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코어 스텝에서 발전된 프론트로 1, 2, 3, 4, 1, 2, 3, 4, 그리고 코어 스텝으로 계속 이어지죠. 이동을 갈 때는 투 스텝, 투 스텝, 반대로 투 스텝, 반대로 투 스텝, 투 스텝, 그리고 코어 스텝으로 이어지는 메렌게 스텝입니다. 네, 첫 번째 동작 들어갈 건데요. 자, 아까 코어 스텝, 마취 코어 스텝 걸어준다고 그랬어요. 가볍게, 가볍게 음악이 나오면 걸어주세요. 네, 준비 동작 해주시고요. 첫 번째 동작 프론트로 갈게요. 1, 2, 3, 4, 탭 4번 반대 스피치, 1, 2, 3, 4, 탭 4번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여기서 2절이나 다음 파트로 넘어갈 때 확장 동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장 동작 똑같이 코어 스텝으로 가볍게 걸어주시고요. 프론트 하실 때 충분히 내려가서 위, 아래, 위, 아래, 반대 스위치, 걸어가서 손 위, 아래, 위, 아래 네, 첫 번째 동작 마무리 할게요. 네, 두 번째 동작 들어갈게요. 두 번째 동작은 가볍게 몸을 틀어서 큐잉에 따라서 스텝, 터치 1, 2, 3, 4, 똑같이 탭 4번 스위치, 1, 2, 3, 4, 탭 4번 자, 확장 스텝 들어가 볼게요. 확장은 1, 2, 3, 4, 가볍게 이동 반대 스위치, 이동 자, 이동해서 손까지 추가를 해볼게요. 이동과 손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동작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동작 이렇게 몸을 틀어서 오른발부터 확장 동작은 튼 상태에서 원을 찍어서 가슴을 푸샷 해주고 튼 스텝, 원, 푸샷, 투 스텝 갑니다. 자, 이 세 가지 동작을 합쳐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흥겨우셨나요? 자 오늘 매력의 스텝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베이직 스텝 중 살살 공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